안녕하세요. 해운대 미러감 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42장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개행을 지키면서 큰 자비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꾸짖고 욕했었다. 그때 나는 잠자코 대꾸하지 않았더니 그는 스스로 꾸짖기를 멈추었다. 내가 그에게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는 그냥 가지고 돌아가지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에 당신이 나를 보고 가진 욕을 다 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당신에게 한 거나 다름이 없소. 마치 메아리가 소리에 응답하고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는 것과 같이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오.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허공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침은 허공에 머물지 않고 뱉은 얼굴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뿌리면 도리어 자기가 뒤집어쓰게 되듯이 증일 아암경의 역품 중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안이루타는 밤잠을 자지 않고 지나치게 정진하던 끝에 불행히도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진한 결과 마음의 눈은 열렸지만 유관을 잃어버린 그의 일상은 말할 수 없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해진 가사를 깊기 위해 바늘기를 깨려고 했지만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복을 지으려는 사람은 나를 위해 바늘기를 좀 깨주면 좋겠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누군가 그의 손에서 바늘과 씨를 받아 해진 가사를 기워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처님인 것을 뒤늦게 알고 안이루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그 위에 또 무슨 복을 지을 일이 있으십니까? 안이루타요. 이 세상에서 복을 지으려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섯 가지 법에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섯 가지 법이란 보시와 교훈과 인욕과 설법과 중생제도와 최상의 진리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중생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중에서 복의 힘이 으뜸이다. 그 복의 힘으로 깨달음을 이룬다. 불자 여러분, 지금 부산불교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밖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우산처럼 자기 자신의 어깨조차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만 갑니다. 덕이란 인간의 그늘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그늘 아래 몇 사람쯤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이익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손해란 없는 것입니다. 손해나 희생을 통해 복과 덕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저되는 일이나 공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신이 산 덕을 스스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고성 가운데 재선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사스님이신 포광스님께서 제주도에서 참선하러 왔다고 하여 재선이라는 본명을 주셨습니다. 스님은 출가하기 전 일본에 유학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졸업 후 제주도로 돌아와서 한인 없이 지내자 일본 경찰들이 요시찰 인물로 지목해 감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집안 어른들이 적당한 색시가 있다며 결혼을 시켰고 얼마 후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나무랄 데 없는 놈이야. 얘를 대통령감으로 키워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지. 아들에게 특별한 정을 느꼈던 그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옷도 최고급 먹는 것도 제일 좋은 것들로만 사주면서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잘 놀던 아이가 아야 하더니 탁 쓰러져서 영영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시체를 안고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울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우울증은 커졌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는 그 당시에 돈 100원을 주면서 여행을 다녀올 것을 권했습니다. 금강산 구경이나 다녀오느라. 그러나 금강산을 가기는 커녕 서울에서 내기바둑을 두다가 돈 100원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어차피 특별한 의욕이 없었던 그는 노동판에서 일 또 하고 구걸 또 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럭저럭 그의 발길은 묘양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넓은 감자밭을 읽으며 토굴 생활을 하시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토굴에서 며칠을 붙어 살다가 스님과 조금 가까워지자 그는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스님께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죽어버린 것일까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알아보는 것이야 간단하지. 7일만 잠 안 자고 기도하면 금방 알 수 있어. 정말입니까? 만일 그렇게 해서 기도 성취 못하면 내 목을 베어라. 아니 부처님 목도 떼어버려라. 좋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그런데 평소 때는 그토록 잠이 없던 사람이 기도를 하자 잠이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졸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졸면 언제 나타났는지 주장자로 머리를 탁 때리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때려치워라. 벌써 졸았으니 소용없어. 기도성 취보려거든 다시 시작해. 며칠 동안 졸고 헛나고 졸고 헛나기를 거듭한 그는 먼저 잠 안 자는 연습부터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깡통을 두드리며 감자밭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그렇지만 졸음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밭두렁에서 떨어져 거꾸로 처박혔는데 거꾸로 처박힌 채 잠에 골아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깨어나서 보면 목이 퉁퉁 부어있고. 이렇게 가진 고생을 하며 잠과 사온 지 42일째 되는 날 물건들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 등 시야는 흐렸지만 잠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 스님의 지시대로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관세현보살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은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속았구나. 부처도 관세현보살도 원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상의 목을 떼겠다고 불단 앞으로 가다가 탁자에 소매가 걸려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 아들이 그의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안으려 하자 아들은 희이 웃으며 저만치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겨우 다가가면 또 도망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마침내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런 놈은 아예 죽여버려야 한다. 저놈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돌멩이로 박살낸 다음 밟아 죽일까? 이렇게 못된 생각까지 하다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찾아 아이는 아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더니 개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뇌리로 일본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머물렀던 친척 아저씨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개는 그를 열심히 따랐을 뿐 아니라 말귀도 매우 밝았습니다. 산책을 갈 때도 극장 구경을 갈 때도 개는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너는 극장에 못 들어간다.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오느라. 그러면 개는 집으로 갔다가 그가 극장에서 나올 시간에 맞추어 다시 와서 좋다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리하던 개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통 먹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더 지나자 뼈만 앙상하게나마 곧 죽을 것처럼 되었습니다. 보기가 애처로워진 친척 아저씨는 개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개가 죽으면 재수가 없다. 상자에 실어서 교회로 가지고 나가 버려라. 할 수 없이 개를 담은 상자를 자전거에 싣고 교회로 나간 그는 숲속에 상자를 내려놓고 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죽을 병이 들어 밥도 먹지 않으니 여기 있다가 편안하게 죽어라. 순간 개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일어서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개가 왕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습니다. 비시비시 쫓아오다가 쓰러지고 쫓아오다가 쓰러지고 어느덧 날도 저물어 교회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개는 그의 곁에 바짝 붙어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못 간다는 듯이 마침 바짝 마른 개를 측은하게 여긴 그 집 주인은 된장국에 밥을 말아주었고 이제까지 먹지 않던 개는 기운을 차려야겠다고 결심이나 한 듯 그릇까지 삭삭 핥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도 된장국 한 그릇을 말끔히 먹고는 병이 나은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자 개는 죽을 힘을 다하여 쫓아왔습니다. 천천히 달리면 천천히 빨리 달리면 빨리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가 미루나무에 기대 오줌을 누는 틈을 타서 자전거를 힘껏 몰았습니다. 최대 속력을 낸 결과 그는 개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달이 지난 후 그 개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학교가 파하고 돌아와 보니 개가 와 있었는데 개는 섬뜩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 보았고 만지는 것도 옆에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 정도 집에 있다가 개는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하! 그 개가 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 찢어진 마음의 앙가품을 나에게 했구나. 그는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 가야산 해인사 백려남으로 출가해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 뒤 제 선수님은 참선 수행에서 높은 경질을 이루셨고 나이 60이 조금 못 되셨을 때 천축산 무문관으로 들어가셔서 방 밖으로 한 발 자국도 나오지 않고 6년 동안 정진하셨습니다. 그런데 6년을 며칠 앞두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한 거사가 스님의 수행을 자랑한답시고 TV 인터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자체를 감추고 계신 제 선수님은 사람의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고한 학처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부디 바라건대 부지런히 기도해 보십시오. 일이 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꼭 풀어야 할 일인데도 풀리지 않을 때 불보살림의 큰 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특히 잠을 자지 않고 하는 기도라면 기간은 7일로 족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고 해결해야만 할 간절한 문제가 있다면 잠을 자지 않고 7일 동안만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모든 매듭이 풀어지고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 성취의 비결은 간절절이 이 한 글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절절이야말로 삼매와 곧바로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잠깐이라도 삼매를 이루게 되면 불보살림의 가피가 저절로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다급한 일을 당한 불자라면 불보살의 가피를 입을 때까지 일심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꼭 소리를 내어 염불을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강염자, 염불, 꼭 입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열심히 생각하면 그것이 참된 염불이여 생각하고 매달리는 마음이 간절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저절로 가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설마 부처님의 영엄이 있겠지 하는 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극한 신심으로 일체를 망각했을 때 진정한 도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갖가지 엇보와 얽힌 인연 때문에 고통받는 이 사바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정성껏 기도해 보십시오. 정성껏 기도하면 반드시 평화와 행복과 지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열반경 사이품 가운데의 말씀입니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에 의지하고 불요의에 의지하지 말라 내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유관밖에 갖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이지 지혜의 눈을 가진 이를 위해서가 아니다. 법이라 하면 법의 성품이고 뜻이라 하면 영원에서 불변한 것이며 지혜라 하면 중생들의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요의라 하면 대승의 법문을 통단한 것을 가리킨다. 숫단이 파타 중의 말씀입니다. 숲속에서 묶여 있지 않은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반자들 속에 끼면 쉬거나 가거나 섞거나 또는 여행하는데 대도 항상 간섭을 받는다. 남들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늘도 열심히 지혜의 길을 닦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광명진원으로 마치겠습니다. 광명진원 오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 마니파드 마즈바라프라바를 타이아움 오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 마니파드 마즈바라프라바를 타이아움 오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 마니파드 마즈바라프라바를 타이아움 원컨대이 공덕놀리법계에 두루미쳐 나와 중생들 마땅히 극낙세계에 태어나서 다함께 무량수 부처님을 징겨나옵고 모두 성불하여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